마인크래프트 마인크래프트 블럭 숨바꼭질 숨바꼭질 저희가 다양하게 동물, 분신 많이 했는데 오늘은 오랜만에 블럭 숨바꼭질 할 거예요 시청자분들 다시 참여하는 방법 말씀드리면 마인크래프트 헝글에 검색하시고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주셔서 마마가채우 게시판에 글 쓰시면 되고요 오늘은 MC팀 대 시청자 팀이니까 네 분, 여섯 분 뽑아서 2대2로 계속 토너먼트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서바이벌 식으로 글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게임 참여하시는 분들은 1.7.10으로 바꿔놓으세요 저희 마인크래프트 버전 1.7.10이고요 게시판에 글 많이 많이 올려주시고 저희 건축 참여하신 분들도 쓰셔도 되니까 건축 참여하신 분들도 글 남겨주시고요 깜짝 이벤트도 많이 참여해주세요 깜짝 이벤트 MC팀 대 시청자 팀 중 어떤 팀이 이길지도 써주시면 다섯 분께 맞춰주신 다섯 분께 소정의 상품 드리니까 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랩으로 또 소개해 주시죠 랩 그만하려고 모자 벗었어요 아 그래요? 너무 힘들어 알았어 그러면 게시판 확인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예 예 맨 오 많이 오셨는데 많이 올라왔네 네 시청자 참여해 보겠습니다 빌랑 형님과 민혁뇨님하고 같이 마인크래프트 하고 싶습니다 그림자도 안 보이게 숨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림자도 안 보이게 근데 본인 아이디를 안 써주셨네요 본인 아이디 좀 다시 써주시고요 네 투윤님 카멜레온으로 변신할 시간이다 블럭 숨어 고칠 좀 어려운데 카멜레온 오프닝 때와 중간중간 빌랑 님의 힙합과 라임으로 손이 부들부들 아니 부들부들 아니고 정말 뽀득뽀득 뽀득뽀득 뽀득뽀득이 뭐야 너무 좋다고 하지만 부들부들 열심히 숨어 보겠습니다 죽빵 때리고 싶다 이런거 죽빵이라뇨 누나 그건 뭡니까 면상 면상을 때리고 싶다 어쨌든 자 투윤님 뽑아드리고요 저번 주에 이 한 번 더 이용석님 이용석 저번 주에 민혁 누나 팀에서 캐리했었던 라이닝 라이닝님 캐리한 거 같진 않은데 우리 팀이 그냥 못했었어요 아니야 잘했었어 라이닝님 뽑아드릴게요 그리고 저 이모티콘 귀엽다 뽀뽀 이모티콘 귀여워 저게 어 누나 방금 뭔 소리야 어머 어머 죄송합니다 같이해요 스카이블루님 스카이블루님 같이해요 오늘도 서버 접속이 안될 수 있지만 신청해봅니다 안되면 안되는거죠 스카이블루님 1.7.10이고요 스카이블루님도 일단 알려드릴게요 또 또 알려줄래 또 자 한 6분까지 알려드리죠 빌랑의 빼빼로 마마블락 숨바꼬카 2부 참여 신청합니다 사랑하는 빌랑님 꼭꼭 숨어라 빌랑님 머리 보인다 그래 슈크림님 슈크림님 뽑아드릴게요 뽑아드리겠습니다 4분 알려드렸고 혹시 안들어올 수도 있습니까 2분 정도 더 아까 T.P.베린님 민자처럼 숨어보겠습니다 닉네임 쓰셨네요 2분 뽑아드리고 한 분 더 아까 그 바로 밑에 분이 계셨던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딱 6명이니까 4팀 우리까지 네 마이신 루피님 마이신 루피님 마이신 루피님 2팀 마마는 처음입니다 나무안 버튼과 참여하다가 MS 루피님 뽑아드릴게요 아 이 분 옛날 그 분들 감민영 찬양 우리 그분들 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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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이랑 참여하시대요 고기현우님 네 그녀석들 그녀석들과 함께 하셨던 루피님 승리팀 예측 볼까요? 승리팀 예측 저희 6분 알려드리니까 6분 1.7.10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저번에도 시청자팀이 우승했으니 오늘도 아닙니다 오늘은 우리가 1등이라고 와 포로로 이거 맵 엄청 넓다 근데 이거 아 보노보노인건 보노보노인가 뭐라고 했어? 포로로? 포로로? 보노보노 나 보노보노 성대모 사줄 수 있어 해봐 포로리야 보노보노야 보노보노야 막 이러나? 포로리야 오 빌랑님 민영 언니가 이기고 왔어요 좋습니다 아니 우리 둘이 팀인데 당황 저거 자체 모자이크 하셨네요 그림판으로 와 감사합니다 제가 다른 프로그램을 사시는데 다방잼 머리 엄청 짧네요 당황이 아니고 당당이구나 나에게 돌을 던지시오 던져줄게 얍 자 어쨌든 지금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들어오셨고요 누나나 들어 스카이블루님이 또 안 들어와지시나봐요 스카이블루님이 안 들어오시네 다 지금 시청자 팀이 잘하고 갔나봐 그런가 봐 누나 그런가 봐 누나 그런가 봐 그런가 봐 자 TP님 들어오셨고 한 분 더 들어오시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럭숨바꼭질 어떤 식으로 하는지 일단 누나랑 내가 1대1로 보여드리자 안 보여줘도 될 것 같아 자 여러분 연습 게임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누나 누나 하는 거 기억나? 다가나지 블럭돼서 쓰는 거잖아 이 맵도 기억나는걸? 근데 이 맵은 블럭숨바꼭질인데 맵 좀 작은 거에서 해야 되는데 이거 맵이 엄청 큰 이거 딱 우리가 구간을 정하죠 그럼 그래 일로 오세요 여러분 여기서 할까 여기 돌고래 쇼장 우와 안녕하세요 딱 이 안에서 너 여기 갔어? 여기 여기 들어와 여기 돌고래 쇼 하는데요 누나 아 진짜? 저기 가서 쇼 한번 해봐 아 돌고래 보고 싶다 제가 예전에 하와이 갔을 때 나 돌고래랑 수영했었다 자랑하지마 제발 왜? 나도 가고 싶어 내 돌고래를 만져봤어 어떻게 야생동고래? 돌고래? 아니 야생은 아닌데 물에 있는 돌고래 신기하다 누나 내가 돌고래 쇼 보여줄게 네 오 괜찮은데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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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마이크래프트가 이렇게 즐겁습니다 이렇게 생쇼를 하면 아이고 자 그러면은 이 근처에서만 여러분 숨는 걸로 하고 블록 숨바꼭질 한번 해보도록 하죠 블록 숨바꼭질 할 때 키가 있어요 시프트 키를 누르면 딱 거기 칸에 알맞게 움직여지거든요 뭔 소리인지 알지 네 알아요 칸에 좀 벗어나 있잖아 시프트 키를 누르면 그 칸에 딱 맞게 돼요 변신을 아마 블록에 대고 오른쪽 근데 여기 어렵다 여기 딱 봐도 티날 거 같은데 딱 티 안 나게 해야지 이렇게 이런 거 부신 다음에 여기에 내가 블록인 척 부수면 안 돼 부수면 부수지 마 그냥 여기 누나 이런 데 있으면 잘 모를 거 아니야 아 오케이 오케이 자 2대 2로 진행할 거니까 다 올라오세요 팀 나눠서 할게요 2대 2 다 올라오세요 누나도 올라오 일단 투윤 님하고 투윤 님하고 티피 님 팀 둘이 팀 투윤 님하고 티피 님 팀 그리고 슈크림 님하고 루피 님 팀 네 그리고 라이닝 님은 일단 깍두기 혼자 드세요 깍두기 배고픔 좀 안달게 해주세요 배고픔 좀 안달게 해주세요 배고픔 좀 안달게 해주세요 일단 누나랑 나 1대 1로 한번 해보자 그래 저 제가 숨고 누나가 찾는 걸로 한번 1대 1 시켜주세요 일단 확인하세요 여러분 방송 보고 어떤 식으로 하나 확인해주세요 내가 찾으라고? 어 알았어 된 건가? 두구두구 내가 시청자분들도 아마 다 괜찮을 거 너가 숨는 거지? 어 누나가 나 찾고 내 거 보면 안 돼 응 알았어 너가 사람으로 보여 지금 저 누나랑 1대 1로 한번 해볼게요 참여 안 하시는 시청자분들도 아마 변신 되실 텐데 변신 되셔도 가만히 계세요 그냥 너 숨고 있어? 이렇게 오른쪽 클릭을 하면 뭐 보이는데? 나 보여? 누나도 누나가 술래가 아니네 누나 봐봐 이런 데 딱 있으면 모를 거 아니야 나는 뭐야? 나 이렇게 보는 게 더 많은데? 보인? 뭐야 끝났다 쇽 여러분 만약에 누나 술래다 여러분 다 위로 올라가서 대기하세요 다 내가 술래야? 나 찾아 이제 나 너를 찾으라고? 어 여러분 다 위에서 대기하세요 벌랑 빼고? 다 위로 그거 나 아니야 아 누나 잠깐만 잠깐만 뭐 하는 거야? 얘들?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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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티나? 굉장히 티나 숨을 데가 너무 없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른쪽 클릭을 하면은 그 블럭으로 변신이 되고요 Shift 누르면 딱 알맞게 거기 갈 수 있어요 어디 갈게? 와 모르겠다 모르겠지 화면 보면 안 돼? 알았어 나 어디 갔는지 못 봤어? 응 왼쪽에 있어 왼쪽 이쪽 와 진짜 모르겠어 어어어 아 아아아 뭔가 이상한 블럭을 딱 이거 이거 아 여깄네 그거 나 아니야 너 아니야? 나 맞아 사실 여러분 그 유리판 뒤로 가 계세요 이렇게 왜 이럴술 모르겠다 아! 방송 봤지? 어쨌든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요 2대2로 누나랑 나 팀 하는 식으로 누나 다 잡아 너랑 나랑 같은 팀이야? 그냥 누나가 잡아 자 게임 종료하고 누나랑 내가 먼저 술래할까? 그래! 우리 가서 찾자 자 먼저 그러면 츄쿠림님하고 루피님 둘이서 숨으시면 되고요 나머지 티피님 토유님 라이닝님은 여기 위에 계세요 여기 유리 뒤에 숨어 있으세요 아시죠? 맵을 너무 좁나 여기? 여기 숨기가 좀 애매하네 건물 같은 게 좋은데 음..맞아 건물이 없나? 근데 맵을 다 쓰면 너무 넓어서 아 여기 뒤에 집 있네 집으로 가보자 집으로 한번 가볼게 열어서 집으로 가고 있는 빌라 음 여기는 온통 나무 밭이네 여기까지 오는 걸로 할까? 그래 집까지 하자 어 이거 또 어렵겠다 집까지 하네 그러면 여기 돌고래 연습장이랑 여기 집까지 가능한 걸로 하고 여기도 돌고래 가봐 여기도 돌고래 가봐 물론은 많이 못하지 블럭으로만 자 누나랑 제가 찾고요 슈쿠림님 루피님 숨으시면 됩니다 나머지 분들은 위에서 저기 유리 위에서 대기해주세요 유리 뒤에서 대기해주세요 좋아 좋아 도망가라 누나 우리 여기 있자 저 이거 그래 칼 주세요 칼 나무 칼이면 되려나? 누나 잘 할 수 있지 당연하지 이거 시간 지나면 알아서 생기는구나 40초 40초 38 39 38 37 누나 응 나만 믿어 아니 뭐 오늘은 우리가 이기는 게 다른 방상이지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시죠? 당연하지 당연하지 누나 이거 집에 또 벌칙 있어 오늘 뭐? 몰라? 어마무시한 벌칙이라고 자 16초 참가 안 하신 분들 위에 대게 해주시고요 네 자 여기 위에 계시네 자 1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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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초! 5초! 누나 아까 집 쪽으로 갔어 3 2 1 고! 가자 누나 그거 아이템 있지 누나 잠시만 나 빠졌어 스페이스바 끙 눌러주라 여기 근처에 있을 것 같은데 간다 누나 여기 나가시면 안 돼요 집에 있을 것 같아? 집 뒤쪽에 너가 봤어? 야 집에 문 열렸네 그래 너가 아까 연 거 아닌데 내가 연 건가? 설마 여기 나무로? 나무로 변신해 있는 거 아니지? 여기 맵 위탈하시면 안 돼요 아까 거기 계단에 있는 거 아니야? 계단? 돌고래 나는 누나 이거 아이템 있으니까 잘 써 그래 그래 한번 쓰자 내가 여기서 쓸게 그래 누나 거기 잘 봐 어 여기있죠? 어 저기있다 저기있다 어 저기있다 저기있다 어 잘 쓰면 안 돼 어 움직인다 어 움직인다 물에 있다 저저저저저저저 흰색깔 흰색깔 도망간다 저저저저저저저 걸려들었어 보여 보여? 도망가고 있어? 어 내 앞에서 아 잡았다 오늘 우리가 이긴다 야 또 쓸까? 올라가서 쓰자 내가 쓸게 야 저게 움직이네 계단에 계단에 예예예예 저건가? 저거 아니야? 방금 죽은 사람 아니야? 아 그런가? 한번 또 써봐봐 그냥 우리 다 헷갈리니까 다 죽이자 저 다른 사람들도 그래 다 죽여 죽어도 살아나는 건가? 여기서 내가 하나 쓸게 여기 바라봐 기다릴게요 아 이거 죽은 사람인가 봐 그래 그래 써봐 저기있다 저기 저기 집 집 어 저기 저기 뒤에 뒤에 누나 아직 하나 남았지? 어 너무 하나 남았지 나 다 썼어 뭐야? 뭐랬다고 다 썼어 누나 아까 쓰라 옥상이 있었는데 어 이거 쓰라놨는데 왜 두개 쌓였지? 이거 뭔가 이상하지 않아? 한번 해봐봐 어 아니네 이거 물건 부숴도 되는 걸로 알까? 이거 썼어? 아니 한번 지붕 올라와서 써봐 지붕? 거기서 써봐 거기서 써 썼어? 아직 쓴다? 어 썼어? 어 썼어? 어 잠깐 균형을 잘 봐야돼 썼어 어느 한쪽에 이게 집에 있으니까 도망갔겠지 내가 봤을 때 저 흰색을 줘 봐요 이거 같아 이거 같아 이거 같아 빨리 우리 힌트 한번 더 써보자 나 없어 이제 어디갔지? 뭔가 수상적인 걸 때려 이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을 텐데 이거 블럭 되어있는 거 아니야? 어딨지? 이거 아무도 우리 옷 접어도 몰라 이건 아 그래? 어 소무신 분 너무 멀리 소무신 분 여기 안에 계셔야 돼요 여기 집하고 돌고래 이렇게 어디까지 가신가 아까 너 보니까 진짜 감쪽같은데 어 썼어? 아니 어 왼쪽에 비어있지 어 어딨지? 이건가? 아니 그 죽은 사람 같은데 죽으신 분들은 물속에 들어가겠어요 아 이거다 유리 유리 움직인다 그것도 아니야 죽으신 분들 물속에 들어가 있거나 뭐 딴 데 그냥 아예 딴 데가 있어요 물속에 들어가 있어 라고 하니까 단체로 막 블럭들이 물러 들어간다 뭘로 보내지? 죽은 사람한테 아 나 어 안 보여 이 사람 아 우리 지겠어 1분 남았는데 너 멀리 간 거 아니야? 구름다리 아닐까? 근데 딱 티가 날 텐데 이거 일정 감쪽같은 시치 숨어졌나 봐 옷 접어졌어 점프력 엄청 높아졌다 점프력 엄청 높아졌다 점프력 엄청 높아졌다 모르겠는데 아 이거 어 누나 이거 아이템 나 쓸게 어 뭐야? 누나 근처 잘 봐 어 알았어 어 누나 앞에 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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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도망간다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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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 팀이 우승 아 우승은 아니고 어쨌든 승리 자 이번에 루피님하고 방금 하신 슈크림님이 다시 찾으시고 누나랑 제가 춤을 춤을 거예요 네 루피님하고 슈크림님이 찾으시면 되고요 나머지 분들은 다 여기 위에도 있지 말고 나머지 분들은 아예 저기 밖에 나가있으러 여기 옆에 오두막 이걸로 가있어요 여기 계세요 여기 오두막에 나머지 분들은 여기 다 들어가 계세요 여기 좋다 저기 들어가 있으면 되겠네 자 누나랑 제가 춤고요 슈크림님하고 루피님만 찾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시작하죠 나 잘 숨어야 돼 응 나 좋은 곳 방풀 그러고 하시면 안 됩니다 나 변했나? 아직 아직 오른쪽 누르는 게 변하는 거지? 어 누나랑 누나랑 내가 같이 그런 걸 해야지 아 너랑 나랑 같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균형이 맞나? 내가 뭘로 변했는지는 어떻게 알아? 이렇게 보면 기분이 된다 30초 남았어 아 이거 너무 쏠 데가 없네 아이씨 너무 티 나는데 이거 어 누나 나 어때? 오 감쪽같지가 못해 오 감쪽같지가 못해 웃으면 안 되지? 어 벌써부터 찾기 시작하시네요 누나 우리 집 쪽에 있자 누나 거기 있지? 누나 아냐 뒤로가 뒤로가 어? 아 여기가 오른쪽으로 왜 이렇게 야 이건 아니잖아 시작했어 어떡해 아 나 나 아싸 나 지나쳤다 걸렸어? 아 걸렸어? 아이씨 바로 죽었어 에라이 나도 저기 정장에 가있어야 되는 거지 어 누나 내꺼 봐봐 씁쓸하고 뭐 아 여기 너무 티나는데 어 소름아 에이 말도 안돼 진짜 아 이거 방풀이다 아 이거 어떻게 알아 이거 아 말도 안돼 물어 해 물로 들어가 야 돌로 변신해 흰색으로 어 좋아 좋아 거기 숨어있어 다시 올라가 다시 올라가 어떡해 너 완전 티나 시프트 누르고 돌인척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저기 위에 그냥 모양인 척해 아 뭐야 이거 어 됐어 따돌렸어 따돌렸어 야 어떻게 해 도망가 아니야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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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가 저거 모양을 바꿔야지 인생토리들 말고 어떡해 살려줘 쫘악 따돌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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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속에 있어도 돼? 아 이게 몰라 돌인줄 알아 아 숨 숨 있어 아 숨 못 쉰다 숨 못 쉰다 떠오른다 아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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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자 이제 저기 나무로 숨어 나무로 나무로 바꿔 알았어 알았어 아 대박 아 잘했어 아 이거 너무 어렵다 맵이 너무 숨을 데가 없어 대박 다른 맵으로 가지? 맵을 좀 이동해보죠 여기 한번 이동해봐요 좀 건물 같은 데로 자 1대1 오케이 오 여기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여기 어때요 여기? 여기 테이블이랑 뭐 좀 들어갈 때도 많고 그래 어디야? 딱 이 구간 이 구간 여기 돌담 있는 거 어때? 좋아 좋아 여기 맞아? 나 있는데 지금? 아니 아니 저거 나 따라와요 자 여기로 다 오세요 여러분 어딨어 가 여기 여기 여기로 딱 여기 돌담 있는 곳 여기 건물 여기 들어갈 수 있고요 저기 대갈람차 들어가기 전까지 대갈람차 안은 들어가시지 말라 왜 들어가져 아 그래 대갈람차도 들어가시고 대갈람차까지 대갈람차부터 저기까지 저희 흰집까지 여기서 이번에 하시면 되고 참가 안 하시는 나머지 분들은 저기 파란색 레일 위에 계세요 여기 여기로 파란색 레일 있는 곳으로 가세요 알았죠? 이번에는 두 명 뽑아야지 이번에는 투윤님하고 티피님 그리고 누나랑 저입니다 투윤님하고 티피님이 먼저 숨으시고요 저랑 누나가 찾겠습니다 좋아요 투윤님 티피님 먼저 숨으시면 돼요 나머지 분들은 저쪽 파란 레일 있는 곳으로 가세요 잘 찾자 오케이 누나 화이팅 언제까지 벌칙을 받을 거야 그러니까 잘 봐 잘 봐 지금 어디 가나 내가 이 사람 볼게 내가 저 사람 볼게 둘 다 약간 대갈람 아 저 사람은 참가자 아닌가 봐 둘 다 약간 좋아 좋아 이것도 수상한데 이거 좋아 오케이 10초 남았어 누나 응 이길 수 있어 화이팅 화이팅 10초 9초 8초 내가 이쪽에서 한 명 봤어 누나 누나 보고 있는데 뒤에 누가 슬쩍 움직이더라고 자 이제 찾으면 돼? 난 여기서 한 명 본 거 같아 시작 어? 여기서 태어나네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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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따라와 아까 여기 써 되게 빨라서 빠르다 뭔가 이거 같은데 좀 높은 데 올라가서 이걸 써야 돼 그래 아직 쓰지 마 쓸 때 말해야 돼 응 알았어 여기 없는 거 같고 어디 쓸까 어디 쓸까 어디 쓸까 무섭지 누굴까 무섭지 쓸까? 아직 아직 써 써 써 아직 아직 써 좀 높은 데서 써야 돼 쓰면 말해 일단 쓴다 썼어? 어 썼어 어 찾았다 여기 있다 여기 있네 잡았다 잡았어? 어 아 이거 그림자가 보인다 누나 아 그래? 한 번 더 써볼까? 한 명 이쪽에 있을 것 같아 대갈로 없이 아니야 아니야 거기 없었어 없었어? 써봐 한번 여기 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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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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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못하시네 이분들은 아주 그냥 잡혔네 잡혔어 완전 우리 잘하는데? 탈락 탈락 우리 너무 잘하는 거 아니야 누나? 근데 우리도 그렇게 죽을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 누나랑 제가 숨고요 슈쿠림님하고 티피님이 잡는 겁니다 슈쿠림님? 아 아니다 투윤님하고 티피님 투윤님하고 티피님이 잡으시면 되고요 대갈남차인 척 해야지 대갈남차인 척? 나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 뭘로 가야 되지? 나 완전 멋있게 숨어야지 나 돌멩이를 아직 안 변했지 우리 아직 안 해 네 헉 저 이 술래 트윤님하고 티피님 티피 뒤에 아잇 뭐야 엘 저거 뚝 이렇게 뒷혈 일로 가지 누나 빨리 숨고 있지? 됐어 누나 나 됐다 나 봐봐 됐다 나도 아니 여기 여기 거기 안 돼 안 돼 아 여기 이렇게 할까?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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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 나 봐봐 나 봐봐 기가 막히네 그치? 감쪽인데? 잘하고 있어 좋았어 나 모를 거 같아 어 뭐야 뭐야 벌써 들었어?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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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아 나 벌써 들었어 누나 나도야 나 나갔다 나갔다 나 모르는 거 같아 아 진짜 이거 말도 안 돼 이거 어떻게 알아 이거 왜 안 쫓아오지? 어 나 나 잡으러 오나 봐 나 몰라 이렇게 이상한데 나 죽는다 이렇게 물어 나 죽었어 아 짜증나 아니 저거 뭘 어떻게 하냐 저거 완전 완벽하게 숨했어 나 그냥 그러고 있어 나 몰라 다 본가 봐 그래 몰라 몰라 아이템 쓸 수도 있어 이쯤에 아니야 아니야 가만히 있을 거야 누나 바보인 척 잘하잖아 그러니까 왜 모르지? 이렇게 대칭이 안 맞는데? 이렇게 안 맞는데 말이야 이게 막상 찾을 때 신경을 못 써요 오늘 우리가 이길 수도 있겠구만 어 누나 빨리 피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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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걸로 변신해 다른 거 거기에 그냥 박아 아 색깔 바꿔 흙으로 바꿔 흙으로 바꿔 아 뭐야 아 씨 몰라라 너무 틀나잖아 누나 철장으로도 변신할 수 있어 철장에 아 그 아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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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티 나다 티 안 나지 않아? 에잇! 에잇 죽었다 아 이거 너무 어려워 이거 이게 좀 아 2대2야? 어 2대2 야 이거 찾는 게 너무 쉽다 이게 제가 해봤었는데 방이 많은 건물 같은 걸 해야 돼 이게 워터파크 맵이라서 방이 없어 집에 건물에 숨어있으면 진짜 어려운 거든요 자 이번에는 그 다음 팀과 해보자 마지막 팀인가? 라이닝 님은 혼자 있으니까 라이닝 님이랑 루피 님이 팀을 하세요 라이닝 님이랑 루피 님이 팀을 하세요 라이닝 님이랑 루피 님이 팀을 하세요 어 이게 흰 건물이 뭐지? 어 그래 그래 저기로 가보자 이제 한 번 또 맵을 팀마다 맵을 바꿔서 하는 거죠 도서관인가? 어 2층도 있나? 그래요 그거 괜찮네 아 좁은... 어 여기도 길이 있나? 그래 괜찮네 거기로 하자 왜 이렇게 어두워 오 아 여기 우리 아까 거긴데 아닌가? 아 딴 데네 아까 거기는 아니구나 여기 있는 스틱코나이저 한 덴가? 엄청 넓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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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넓지 않아? 아니야 마지막이니까 이렇게 너무 넓은 데서 해보자 그러면은 네 그럼 넓으니까 누나랑 나 숨고 나머지 다 술래? 뭐야 뭐야 불리하잖아 그런가? 벌칙하고 싶냐? 아니야 오케이 그러면 어쨌든 라이닝님하고 루피님이 이번에 숨으시고요 저랑 누나랑 찾겠습니다 좋아요 이 건물이랑 이 건물 안이랑 저기 무대까지 싱크로나이즈 무대까지 이거 싱크로나이즈 무대까지 무대에 들어가시면 안 되고 관객석만이에요 관객석 물은 아닙니다 물까지 말고 여기 딱 관객석까지 관객석이랑 저 실내 딱 여기까지만 좋아요 관객석이랑 실내 여기까지만 해주세요 누나랑 제가 찾고 루피님하고 라이닝님이 숨어주시면 돼요 좋아요 마지막 판을 그걸로 하자 단체전 오케이 자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딴 데가 있어요 저 수프로 가 있어요 나무 있는데 우리 이제 시작이야 나머지 분들은 나무 있는 데로 가세요 나 빨리 찾아 여기 실내 잘 봐봐 실내 아직 시작한 거 아니지? 바깥에는 없는 거 바깥에는 없는 거 정말 아네 엄청 어둡다 손 어떻게 바꾸더라 안 보이냐 건물 안이랑 관객석까지에요 아무도 안 보여 아무도 없는데 뭐 어떻게 찾지? 시작하자마자 힌트를 쓰자 아니야 아니야 여기 실내에서 쓰면 우리가 덧보잖아 여기 실내에서 쓰면 우리가 덧보잖아 1층에서 쓰고 2층에서 한 번 쓰면 되지 아니 내가 관객석에 쓸게 시작해봐 누나가 실내로 들어가서 써 알았어 거기 너무 어두운지 여기 문에 좀 작게 실내로 어떻게 들어가 거기 들어가 1층에서 쓸 때 말해 내가 여기 딱 쓴다 1층에 있어 1층에 있어 여기 없다 1층에 있어 바깥에 없어 1층에 있어 화살표가 바깥에는 아무도 안 나와 찾았어? 오 찾았어 미쳤나봐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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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꽂이가 움직인다 도망간다 잡았어? 아니 아니 빨리 빨리 내려와 도망가고 있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잡았다 잡았다 아하 멍청하긴 하나 또 써보자 누나 1층으로 내려갔어 아니야 여기서 쏠게 내가 1,2층 부분 쓴다 알았어 너 거기 있어? 어 썼어? 어 뭐야 바퀴인가? 이 위에인가 봐 아무것도 안 나왔지 여기서 써봐 오 움직인다 저기 있다 오케이 오케이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얘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죽은 사람 같은데 아 그래? 아이템 날렸잖아 죽었으면 쩌로 가있으세요 나무 있는데 나무 다시 써봐 여기서 나 방금 하나 썼어 하나 남았잖아 빨리 써 칠레 있을 거 같은데 아니야 여기에 있는 거야 자 쓴다 응 썼어 어 안 나와 어? 왜 왜? 왜 여기? 아 거기에 그 딴 사람들 보내놨어 없어 어디서 이렇게 간쪽같이 숨어 계신 거지? 어디 쓸까 어디 쓸까 어디 쓸까 누나 다 때리고 다니봐 관중석 관중석엔 없어 이런 데 있나 이런 데 있나 어디 쓸까 이거 막 계단 아닐까 계단 어 여기도 분 있네 루피님 관중석까지 해요 관중석 설마 딴 데 이상한 데 간 거 아니야? 어디 있지? 아 저기 있네 찾았어? 이 사람인가 본데? 어? 도망간네 잡았다 야 이거 너무 쉽다 아니야 누나 우리가 더 잘하면 돼 우리가 잘하는 거야 MC 우승 오우 자 이번에는 누나랑 제가 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나 우리 진짜 잘하셨습니다 나 기가 막히고 싶어 누나 관중석이 숨으면 돼 관중석 진짜 찾기 힘들 것 같아 나는 계단 계단? 자 이번엔 루피님이랑 라이닝님이 찾으시고요 술래고요 저랑 누나가 숨는 겁니다 방풀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어차피 나머지 나는 밤 잡았어 내가 숨을지 어디 숨을지 자 자 나머지 참가 안 하시거나 죽으신 분들은 저기 나무 쪽으로 가져주시고요 크아 여기 있으면은 절대 못 찾겠네 다 보고 있네 신내러 가자 난 여기 두 사람들 아직 난 여기 없대 봐봐 쉬프트 눌러봐 누른 건데? 너무 튀어나와 있는 거 아니야? 그래? 어떻게 15초 나왔어 아 대박 누나 여기 없대 여기 나 여기 없대 좋아 좋아 난 여기 아니다 아 나 이거 찾을 것 같은데 찾으면 바로 도망가야지 신내러 오네요 신내러 오네요 빨리 빨리 온다 그냥 이걸로 바꿔 이거 이거 열렸대 가만히 해 야 이건 아니야 그냥 가만히 해 오면은 한 명 희생하고 아니야 이건 아닌 거 같아 거기 붙어있어 붙어있어 그래 여기 아 이거 망했다 누나 망했다 누나 죽었다 아니야 아니야 연락팀한테 아 무서워 아 지금은 좀 티 안 남았다 어 거기 괜찮다 아 무서워 책장 하나씩 부수고 있네요 우리 관중 섭외했는데 우리는 관중이고 관중인데 저희 관중이거든요 내려오시네요 떨린다 떨린다 야 여기로 들어갔어 어 그게 뭔데 두 사람들 아직도 밖에 있다 뭐야 이거 어 힌트 썼다 어 또 썼다 우리 관중석에 있는 줄 알고 관중석에서 쓰시네 뭐야 나 이거 바꾸고 싶어 어 왜이래 왜이래 어 뭐야 이거 어디야 누나 몰라 기다려 봐 어쨌든 여기 있으면 될 것 같아 저분들 계속 밖에서 아이템 쓴다 우리 안에 아 나 걸렸다 난 여기 있으면 될 것 같아 나 갑자기 걸렸어 나 여기 잘 모르겠지 나도 내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 저 사람들 근데 아이템 다 썼어 누나 어 들어왔어 죽었다 아 불틸 수가 있네 야 아 나 완전 아이템이 어려워 우리 둘 다 죽은 거야? 응 없어 3대3 이거 어렵다 아 근데 우리 오래 버텨면 돼 자 3대3이네요 마지막을 어떻게 단체전으로 할까? 자 이제 3대3인 상황 지금 6판을 했어요 6판을 했는데 다 신뢰가 다 이겼어요 야 어떻게 된 일이야 어렵게 보자 원래 블럭 순박질은 블럭이 너무 튀어나와 아 근데 우리가 안 걸릴 수 있었는데 아 나 아 나 안 걸릴 수 있었는데 나도 안 걸릴 수 있었어 누나 거 보다가 갑자기 죽었어 어떻게 하지 마지막? 마지막은 지금 시청자분이 5분이 계시고 3대2대2대5 2대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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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템 다이아카를 안 주고 누나랑 제가 숨고 다섯 분이서 다 찾는 건가요? 아 폭죽 없이 우리가 숨는 거? 그럼 폭죽 없이 다섯 분이서 저희를 맨손으로 잡으시면 되고요 저희 둘은 숨어 있겠습니다 누나 어디 장소도 옮기자 여기 또 다른 데로 옵니다 아 예? 저기 롤러코스터인 데로 가자 그래 롤코 있는 데로 오세요 언니 오 여기 어때요? 여기 롤러코 좋아 여기 전체 나뭇잎도 가는 누나 나무에 숨으면 못 찾겠다 나뭇잎 아까 못 봤냐? 이상하게 변하는 거 여기 롤러코스터 있는 데서 좋아 여기 도망도 다닐 수 있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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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저랑 누나 숨을 거예요 나머지 분들은 그 폭죽 아이템도 없고요 다이아칼도 없이 다섯 분이서 그냥 맨손으로 찾으면 됩니다 마지막 판이고 여기서 시청자팀이 이기면 이긴 거고요 저희 팀이 MC팀이 이기면 이긴 거예요 야 여기 진짜 어렵다 이거 레일 업 이거 카트 업 나 카트 타고 도망가자 무섭겠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 누나 여기 딱이다 누나랑 나랑 여기 양쪽에 이렇게 있으면 될 거야 난 여기 있을 거야 난 그리고 그리고 밀어버려 밀어버려 맞아 우리도 때려도 돼 그러니까 컨트롤하는데 우리도 나 점프의 신이니까 시작됐다 저거 1분 지나면은 시작하세요 아직은 풀의 숨을 쓰면 근데 진짜 못 찾겠다 근데 풀 안 변하네 온리 블럭인가 봐 이걸로 변하면은 머리카락이 없어 잔디가 없어 나 봐봐 난 어디 있는 거야? 누나 뭐야? 죽었어? 아니 레일 오른쪽 귀 눌러봐 나 레일이야 레일로 변하셨어요? 야 절대 못 찾을 거 같아 나도 레일 야 이거다 레일이다 레일로 돼 있으니까 모르는데 이거 어떻게 찾아? 레일 못 찾겠다 누나 어디 있어? 그냥 그려볼게 아 근데 이게 그림자가 보이네 여기 동그랗게 그렇지 약간 아 잠깐만 아직 시작 아니야 2초 남았는데 때리네 됐다 이제 시작 아 나 숨지도 못했는데 나 여기 숨어있어 칼 하지 말고요 안돼 너 되게 티 난다 아니 나 안 숨었는데 이 사람들이 아니 쫓어 시간 좀 안 지나는데 빨리 숨어 나같이 말이야 지금 어떻게 숨어 막고 다니는데 나? 레일로 변해 변신해 레일로 맞아 맞아 아 이거 바보야 아 이거 뭐야 이거 내가 하드캐리 해야겠니? 뭐야 이건 왠지 쇠사슬로 변했어 레일로 변해 레일로 오케이 오케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레일로 변함을 못 찾고 그냥 가만히 있어 시프트 눌러 아 진짜 짜증나 죽겠네 아 좀 좀 사라 남겹시다 이거 진짜 안돼 저 사람들 반 채 썼어 시간 초 그 시작 안 했는데 쫓아와서 때렸어 빨리 도망가 레일레일레일레일 올라가고 싶은데 레일레일레일레일 어 그래그래 나 보여? 나 여기 있어 아 진짜 이 사람들 아 이거 진짜 안되겠네 이 사람들 이제 뭐야 아 나 이렇게 얻어 터지는 동네 너무 귀여워 아 잠깐만요 아 좀 가자 아니 아 나 죽겠다 죽겠다 오 좋아 좋아 숨었어 오 갈피를 잃었어 가만히 있어 그냥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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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을 못 쉬잖아 숨을 나한테 했는게 아니고 야 기다려봐 아 좀 살려줘봐 아 진짜 저기요 아 진짜 이 사람들 아 진짜 짜증나 죽겠네 진짜 나 나 숨어있어 아니 반칙이야 저거 반칙 아무도 날 못찾는 것 같아 그래서 나 가만히 있어 가만히 릴렉스 그래 2분 2분 한 3분만 버티면 돼요 좋은 구경했다 그래 내가 일부러 누나 나 오 떨렸다 뛰어 뛰어 아니야 아니야 안 걸렸어 색깔 바꿔 색깔 바꿔 오른쪽으로 어 자기가 때려놓고 모르네 너야 아 나야 아 나 누나 나 저거 뭐야 이러고 있었는데 아 진짜 나 어여껴중이야 빨리 뛰어 누나 아 아 내가 해줄게 내가 해줄게 내가 해줄게 아니 누나 아 줘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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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누나 움직여 아 이 사람들 진짜 안 되겠네 안 될 사람들이네 아니 애초에 나는 숨기도 전에 사람들이 때렸어 아 그 처음에 1분 동안 20시간 주잖아요 쫓아와서 나 때리더라고 레일 좀 잘했는데 이거는 반칙입니다 시청자들이 반칙은 아니고 1분 끝나기 전에 저를 쫓아와서 때렸어요 아 진짜 못됐네 시청자들 어이 무 랩으로 표현해주세요 이걸 어이없고 배고파 갑자기 본인 배고픈 거를 진짜 어이없다 어이없고 배고파 아 네 배고프시군요 자 그러면 저희 벌칙 받으러 나갑시다 아 얼굴이 시껌해졌잖아 배고파서? 올라오셨네요 어이없고 배고파 어이없고 배고프고 자 오늘의 벌칙은 오늘의 벌칙은 무언가요? 스파이더맨이다 스파이더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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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못나셨다 오늘의 벌칙 코끼리코 다독박 코끼리코 다독박 코끼리코 다독박 둘 중에 한 명만 성공하면 돼 알았어 나 이거 진짜 잘하지 자막이면 껌이지 그래 이거 만약에 실패하면 스파이더맨이 때린대 오 그래? 누나 그냥 노잼으로 만들까 내가? 그래 그냥 한 번은 깰게 오케이 오케이 너랑 나랑 동시하는 거야? 한 명씩 누나 먼저 해 아 나부터? 오늘 진짜 세게 때릴 거래 자 수구렴 저게 뭐야 아 근데 나 이거 잘해 하면 돼? 아 여기 여기 감장공장 공장장은 특허허각과 허가과장 허과장인데 작년에 온 솟장수는 새 솟장수이고 금년에 온 솟장수는 헛 솟장수이다 그렇다면 저기 저 뜸틀이 내가 뛸 뜸틀인가 내가 안 뛸 뜸틀인가 깼다 잠깐 이거 좀 봐봐 가면 괜히 썼네 아 너무 쉬운 거 아니야? 아니야 저거 내가 원래 포도발두박 하거든 너요? 너도 해 아 저 잘해요 화이팅 화이팅 너무 천천히 익었다고요? 아 너무 천천히 돌았대 입 좀 빨리 도르래 아 어지러워 아 나 늙었나 봤는데 나도 됐어 감장공장 공장장은 특허허각과 허가과장 허과장인데 작년에 온 솟장수는 새 솟장수이고 금년에 온 솟장수는 헛 솟장수이다 그렇다면 저기 저 뜸틀이 내가 뛸 뜸틀인가 내가 안 뛸 뜸틀인가 내가 안 뛸 뜸틀인가 하하하하 우리가 이런 사람입니다 노잼 노잼 네 롱롱롱 저희 때리고 싶으시죠? 가면 왜 쓰셨어요? 우리가 때리기로 했잖아 아 맞다 나오세요 저희 나오세요 나오세요 솔직히 저희가 이렇게 잘할지 몰랐죠? 소개합니다 오늘의 벌칙네 저희 MC에요 저희가 이렇게 발음 엄청 잘합니다 신진 향성쇼우 그러니까 어려운 곳이 될지 크림소스 스파게티 숲속을 샅샅치 탕수육 이런거 시키지 탕 수 그러면 작가님이랑 저 1대1에서 뿅망치빵 하죠 탕수육으로 진짜 세게 때린다고 했어 탕 수 탕 수 탕 탕 수 탕 육 수 탕 수 수 탕 수 destro 수 탕 아니 송연아 말 кос어 알겠어 알겠어 다시 혼자 알겠어 옛날에 tracks 잠깐이 좀 화나신 거 같아 진짜 экспер bar bé 제가 이거 달아드릴게요 무서워 토 토 토 마토토, 마토토, 마 표정이 너무 무서워 진짜 대박 작가님이 평소에 너에게 싸이시기만 한다봐 내가 뭐 잘못했나? 작가님한테 잘 좀 하지 그랬어 내가 뭐 잘못했어요 작가님? 나한테 진짜 나 평소에 싸우셨나봐 누나가 맨날 뭐 닮았다고 해서 그래 진짜 대태리시래 왜 나 때문이야 너 머리 먼저... 홍났네 작가님 평소에 뭐 싸이셨어요? 토마토 되게 잘하신다 아니 나 눈이 무서워서 막 말을 못해 막 눈이 막 진짜 째려봐 엄청 나 그때 우리 헥토르 감독님한테 맞고 나서 처음인 것 같아 그때 날아갔잖아 기억나? 그때 뿅망치 날아갔잖아 그러니까 뿅 작가님 작가님 너 뭐 잘못했나 진짜? 너 몰라도 잘못하고? 너의 잘못을 모르네 아니 지각은 누가 나가는데 왜 나를 때리지? 아니 누나한테 섭섭한 것까지 나한테 때렸나봐 나한테 섭섭한 게 뭐가 있어 누나 때릴 거는 좀 힘드니까 자 어쨌든 오늘 마음대로 마이클 힙합 네 힙합 스타일 어땠어요? 정말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배고파? 네 기승전 배고파 자 빨리 크로징하고 밥 먹자 그게 어? 일찍 와서 밥을 먼저 드세요 난 밥 먹어서 배불러 아니 오늘 솔직히 제가 한 30분쯤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뭐라도 먹어야겠다 이렇게 슬금슬금 나갔는데 피디님이 딱 계시는 거야 내가 뭘 먹으면 안 될 것 같은 표정이어가지고 그냥 물이 난 하나 이렇게 사가지고 왔습니다 아 잘했어 아 그리고 편집 딱 여기서 편집 포인트 지금 욕하셔도 돼요 저희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매주 화요일 저녁 9시에 네 화요일 오후 9시 여러분 딱 이제 공부할 거 끝내고 옵저버 공고를 했었는데 옵저버 공고 시간대가 안 맞았던 건데 화요일로 바꾸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청 안 해주셔서 저희가 쥬시님을 버리지 않고 같이 가기 위해서 신청 안 해주셔가 아니고 쥬시님이랑 함께하고자 저희가 매주 화요일 저녁 9시부터 11시까지 이제 감독님들 피디님들 다 늦게 되긴 했어요 그렇죠 피곤하신 화요일이죠 저희 때문에 저희도 저희도 다음날 또 와야 돼 수요일 날 그렇죠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이 여러분 제 생일입니다 어쩌다가 편집 뜬다고 막말라 아 그러네 다음 주 화요일은 유명 생일 특집이요? 네 생일 특집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생일빵 생일빵 케이크 어쨌든 누나 난 화요일날 11시에 지하철 타고 가면 한 1시 정도 제 생일 금쪽같은 생일 저녁에 마마 한다고요 끝나고 뭐 할 건데 아 진짜 행복한 작년에 생일때 무슨 파티 했어 누나? 아레나에서 댄스 파티 했습니다 아 역시 20대다 댄스 파티 막 이러면서 미덩 텐 아 이번엔 어디를 갈지 고민인데 오늘은 뭔 파티 하실 거예요? 아 이번엔 생일때 이번에는 마마 파티죠 마마 여러분 다음 주에 제 생일 특집이니까요 건축물 잘 미리 생각해두세요 아셨죠? 우리 어디부터 나가는 여기까지 다 편집인거지? 아 그래 그래 자 어쨌든 오늘 마마 즐거웠었죠? 네 너무 즐거웠습니다 아 오늘 좀 또 작가님 오늘 제가 깨닫은 거는 작가님이 이렇게 잘해야겠다 그치 아 나 별로 잘못한 거 없는 거 같은데 풀스윙으로 팍 맞았어요 젤맨이 왕발이시거든요 왜? 본인 닉네임이 왕발이에요 왕발 아 그래? 발이 크셨구나 어쨌든 자 오늘 마마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재밌는 미션과 주제를 갖고 돌아오겠습니다 랩으로 표현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우리 그럼 다음 주에 만날 요요요 요요요 안녕히 계세요 요요요 안녕히 계세요 출발 유 propos 2014